뭐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자고 싶어. 얼마나 걸려요? 2시간 반? 유리 언니 자요. 지금 주식. 유리 언니 자요. 유리아 모자 벗어요. 또 우리가 가는 동안에 심심하지 말라고 제작진분들께서 뭔가 상자를 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선물을. 선물 맞아? 미션 아니야? 미션? 한 번 열어볼게요. 네. 짜자잔. 이거 뭐야? 오마자람은? 여러 개 있다. 레코드 게임, 훈민정 게임, 노래 끝말잇기 게임, 모션 훈민정음, 네 글자 스토리텔링, 호창 게임, 선병호, 딸기, 안녕 클레오파트라, 동물의 왕국, 칭찬 가위바위보, 언행 불일치, 거꾸로 버티바, 레몬, 레몬. 그럼 일단 우리 지금 약간 졸리니까 이거부터 하자. 어떤 거? 안녕 클레오파트라부터. 그래. 가사가 뭐라고?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을 음에 맞춰 부르고 감사합니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이 안녕. 흐허허허허허허.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나는 포테이토치 세상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나는 포테이토치 초코왕 나는 포테이토치 그럼 우리는 그걸로 바꾸자 알았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그럼 나부터 시작한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뭐? 너 스트라이커 안 하면 네가 많은 스트라이커 했어 야! 야! 뿅같이! 유리야 음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안녕 세상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왜 조를래?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왜냐면 스트라이커 너 그정도면 유리 전담 깡패 아니냐? 야! 자기 스타일대로 필 넣으면 돼 아싸 클레오파트라 나 네 너 셔틈 오였니? 야 이게 바보다 야 이게 끊기면 안 돼 아 그래 클레오파트라 저렇게 높인다고? 뭐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아싸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자 했어 다음 자 했어 다음 뭐야 진짜 진짜 세상 일수지 자! 여자가 돌아있다 최정! 얼굴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에요 네 자 세 번씩 갖고 있어요 너무 짧다 뭐? 나 잼! 나 잼! 나 잼! 뭐야? 된다 세상 일수지 자! 야야야 야 야 아 된다! 된다! 아악! 안 돼 나 토라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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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 떴던 거야? 다음 누구야? 가자 자, 효연이 사실 효연이 하는 거 보고 싶어요 효연이 하는 거 뭐? 효연이가 비슷하면 아악! 안 돼 아악! 비슷하게라도 되면 언니까지 넘어갈게 세상에 세상에 나섰다라이까! 아, 무슨 토라이! 이거 왜 그래? 야, 저리 봤냐고 야, 저리 봤냐고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에어컨 천만 3개 틀어도 돼요 더워졌어 열났어